안녕하세요.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사업기획과 박은자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맞춤형 서비스 광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광급자재 선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은 우수제품 등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한 광급자재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업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수요기관 중 전문인력이 없거나 발주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 업무와 공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광급자재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입니다. 각 공종별 광급자재 종류에는 그림과 같이 건축 분야에는 레미콘, 금속재창, 철근 등이 있고 기계 분야는 빌딩 자동 제어 장치, 공기 조화기 등이 있습니다. 전기 분야는 폐쇄형 배전반, 디젤 발전기 등이 있으며 통신 분야는 영상 감시 장치 및 출입 통제 장치 등이 있습니다. 관련 업체 분들이 자주 광급자재 선정 방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선정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우수 제품이고 두 번째는 벤처나라 제품, 세 번째는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이며 마지막으로 수요기간 요청 제품입니다. 동일 품목에 다수의 우수 제품이 있는 경우 최우선은 수요기간 추천 우수 제품이며 두 번째는 관할 구역 생산 우수 제품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한 배정 비율 이하인 우수 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광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급자재 자동 선정 시스템 개발에 따른 개정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심사 방법 개선 세 번째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문제점 등에 관한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광급자재 선정 방식을 수작업으로 추첨하던 것을 자동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전, 공사 현장 및 물품별로 광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하여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광급자재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배정 비율을 세분화하여 균등 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물품별 납품 가능 업체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 배정 한도를 세분화해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게 광급자재 납품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우수 제품이 3개사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40% 이하인 업체만 선정되었으나 앞으로는 33.3% 이하인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되어 광급자재를 균등하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광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선정되지 못했던 업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어 심사가 연기되는 경우 사업이 긴급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사는 내부 위험만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 입찰 및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광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 예정자인 건설업체에서 발주자인 발주기관으로 변경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광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급자재 선정 심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보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우수제품협회장이 추천한 조달 업무 전문가 1명을 심사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제품협회 참여자는 의결 및 표결권이 없는 심사 보조자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광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임으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광급자재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서비스 광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